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인사 먼저 드릴까요? 손인사 왼쪽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손인사 제이창씨 좋아요. 이번에 하트 한번 맞춰볼까요? 하트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계속 왼쪽입니다. 또 완성형 보컬돌이잖아요. 우리 보컬 마이크 잡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왼쪽 보시면서 완성형 보컬돌 하나 둘 셋 아 좋아요.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마이 원 우리 또 타이틀곡이잖아요. 왼쪽 보시면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왼 맞춤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웃어주시고요. 아우 보기 좋습니다. 네 또 완성형 보컬돌 보컬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좋아요. 우리 한 분 한 분 눈맞춤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마이 원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 원 또 첫 번째 앨범이잖아요. 네 또 네 볼아트도 좋고요. 여러 가지 하트 기자님들에게 또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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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